먼저 귤은 껍질을 까줍니다 속껍질도 같이 벗겨줄게요 원형 틀을 준비해서 예쁘게 꽃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젤리를 만들 차례예요 물, 설탕, 레몬즙을 넣고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불린 젤라틴, 투입 저어가면서 골고루 녹여주세요 아까 준비해둔 원형 틀에 부어줄게요 젤리를 조금씩 부으면서 원하는 만큼 귤을 추가해주세요 이제 냉장고에 굳혀줍니다 다 굳었으면 조심조심 틀을 빼주세요 새콤달콤한 귤젤리 케이크 나왔습니다 젤리 좋아하면 이건 못 참지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